너 왜 마이크를 켜고 카메라도 화면도 켜놨는데 너 불러줘도 안 하고 아 그래? 불러주고 이런 거 없다.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거네 굿은 모이면 네가 사회 잘하니까 딱딱 그게 잘 되는데 시스템이 좋은데 여기는 그런 거 없다.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문화를 모르니 반갑네 나 지난주에 방금 또 잠시 들어왔는데 영미가 영수 오빠는 만날 첫날 요동치 하는 자리 하겠는데 만날 첫날 요동하니까 요동치 하는 자리 하겠다 오늘 영미 들어오면 답 좀 해주려고 여기 있잖아 영미 졸아 있잖아 지금 화면 켰네 화면 켰다 방금 손 흔들잖아 네한테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뚝 하는데 그 어떤 자매가 또 만났는데 이케더라고 영수 오빠는 만날 첫날 요동치 하는 자리 있다 카는데 그 자리 어떤 자리인데 카니 또 질문하더라고 그걸 왜 어디서 갔던데 카니가 또 방송을 또 받는 모이라 그거를 기난적 하는 거를 그리고 오늘 일에 돌아서 말씀을 쭉 듣는데 내가 여름 집회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은 게 막 그리 요 우필이 조금 전에 돌았지만 우필이면 내만 보면 여름 집회 신청하라고 막 완전히 상근영 또 5분 여름 집회에서 5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네 현장을 집회 신청하나 가면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그래서 5분 여름 집회에서 무엇이 무엇이 나타나겠나 무엇이 멋진 일이 일어나겠나 이래 나도 계속 생각했는데 야 조금 전에 상도 말씀 딱 듣는데 이러면서 이야 막 이제 5분 여름 집회에서 큰일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형님 좀 이따가 좀 하이소 야 그런데 조금 전에 상도가 말씀하면서 진짜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가 5분 여름 집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딱 아까 이야기 하는데 야 오늘 여름 집회에서 그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타고 오는 거라 그리고 지난주에 상근영 또 그런 암시를 했는데 우필이가 그 피를 받고 일요일날 투팸을 떠나서 하나의 나라 이래 선포를 하는 거 보니 이야 이게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계기가 또 될 수 있겠구나 자리가 요번 집회 때 그리고 올 상도가 또 그 이야기 하는데 이야 우리가 참 그 현장을 또 볼 수 있겠다 요번 여름 집회 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다 음 참 니 근데 하루 이따 간다며 네 인자 인지 보니까 이 인지 간중이 간중 들어 보이 인지 뭐 다른 거 다 치사하고 있어야 되겠네 하나의 나라가 내려온다는데 그날 그렇지 니 갓 보고 나서 터지면 큰일 난다 그래 다른데요 빠지면 안 되겠네 상근영 또 하루 만에 니가 그걸 위해보겠네 계속 그래 그래 야 야 이게 성경 속에 말로만 했던 그 그때가 오븐에 여름 집회 때 일어난단 말이가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해도 아이고 뭐 그 2PM에서 일어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야 이게 현실로 우리 앞에 이게 2PM 안에서 하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깔아지는 거라 이게 그래 이 나라는 어 조금 전에 상도가 이야기했듯이 제자들도 전혀 몰랐는 자리 아이가 그렇지 그 예수와 사회에서 함께 할 때 전혀 못 본 세계지 이 세계가 그래 그래 예수만 알았던 그 자리를 아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알게 된단 말이가 아까 상도가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 그 이야기하는데 야 예수만이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오븐에 여름 집회를 통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단 말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라 야 그래 뭐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나 이렇게 성경에도 있지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라 그래 이 투폐 만에서 일어날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려올지 뭐 실만한 물가에서 내려올지 열한시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태라 지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야 야 투폐 만에서 오면 여름 집회에서 뭔가 나타나겠구나 빛이 참 그 그 어떤 자리가 이래 알아주니까 야 너무 기대가 되고 다 이제 여름 집회가 너무 기대되고 한다고 하더니 진짜 뭐 너무 기대 우필이가 뭐 그래 내가 보고 어 여름 집회 신청하라고 따라 보기만 하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필한테 너무 고맙고 야 상도가 보이 야 상 연합 구선이 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이거 왜 그러고 연합 구선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고 왜 이러지 카미 봤디 이게 야 상근영 보다도 네가 말씀에 깊이가 더 있는 것 다 보이까 들어보이까 연합 구선이 상근영 들으면 훌륭하겠지만 연합 구선이 7시 반이 시작이 있어야 그래 그리 야 상근영보다 네가 네가 그 과정을 더 심한 과정을 거쳐가 더 깊은 말씀이 나오나?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미라도 이야기했지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했는데 네가 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, 그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못하잖아, 그렇지? 그리고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, 이 자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게 너무 가슴 뛰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생의 문제가 송두르치는 자 끝나게 되는, 사거리 다 없어지잖아 이런 문제, 저런 문제, 인생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이 사거리 다 끝나는 자리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, 예수를 제대로 아는데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오름여름 집회에서 이게 또 말씀을 교제하고 나눈다니까 야 참 이거는 뭐 진짜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내가 만날 채널 계란은 상상도 못할 세계를 했는데 진짜 이거는 일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은 이제까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세계가 오븐 여름 집회 때 또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박천영은 이제 막 여름 집회 간다고 며칠 전부터 막 산나고 올 한차 실과가 미루는다고 우리 가게에다가 계속 산나고 여름 집회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박천영을 봐도 완전 축제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요번에 뭐 아래 뭐 상도 너는 내하고 한방 쓰는 걸 복받은 줄 알아라 카디 상도 내 좋은 거 먹으려고 형님 모을 고기하고 와인하고 뭐 그렇게 실수네 감사합니다 형님 여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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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0일 전만 해도 영선가 여름 집회 나 갈게 이제 니 안가나 하니 하니까 자기 일도 많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영선은 내한테 딱 잡히가 있고 아침에 평소에 보거든 그럼 니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바빠도 일을 지려만 안하고 여름집회 안가면 안 된다 응 네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에 있더라고 이렇게. 지도 그렇게 될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고 토요일 모임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걸 알았어. 그래서 지금 그래가 내가 꽃이 있어. 지도 가면 암이 있는데 이렇게 간다 카드리면 난리 갈수록 좋아지는데. 그러고 지금 야가 내가 와인하고 한차 쉴 것 같다 하는데 나는 28일날 첫날 가가지고 30일날 오전만 가고 운증을 넘어 바다 낚시공원을 넘어갈 거라. 거기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가 성일이 또 오버 해가지고 거기서 3일 놀건데 그 와인하고 다 준비했어 내가. 우리가 물과 소고기 다 준비했는데 여름 집회도 소고기 구워려고 밥을 주는 데다가 구워먹으라고 하면 또 왜하라고 하면 귀찮거든. 집 내놓고 어제 하곤 다 내놓을 거라. 아침에 커피 내리 마시고 음악 듣고 난 그걸 좋아하니까 아침에 커피 내리 마시고 음악 듣고 마시고 정때 자기 전에 나는 와인을 아무것도 못 자니까 와인 묶고 육포나 묶고 너트 땅콩의 너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마른 포 같은 거 묶고 저녁 밥 주는데 거기 구워려고 하면 설거지하고 다 쉬지 않거든. 영서는 그건 모르고 내가 여름 집회보다도 그 가는 걸 준비해가 거기서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제 장도 형제를 저 저 저 저 저 대부같이 생기고 계십니다. 아멘. 네. 아침에 그냥 커피 마시고 자기 전에 마사지 받고 네. 그러면 잠도 잘 자고 하니까.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교회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게 여름 집회였어요. 그 성적을 보고 그랬는데.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없어지면서 또 어머니 사태 처음 생겨가지고 참 오늘 저 저한테 가면서 무릎에 있는 무릎이 주사 맞으러 가면서 육계를 하면 주사 맞으러 가면서 올리브 정령이가 제 형이한테 그 이야기해서 여름 집회 간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디 삽니까 하고. 그래서 총성회 사고 임업 수련회에서 한다고. 아 그건 사겠네요 하면서. 공정적인 반응을 이렇게. 그에 대한 나쁜 이 두피. 여름 집회에 대한 나쁜은 뭘로. 내한테는 나쁜 반응이 없어. 하여튼 모든 대구계의 사람이 항상 제일 절기가 여름 집회인데 오늘 우리가 여름 집회 모임에서 여서 좀 예수의 어떠함을 참.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더 보여주는 게 우리가 참 미치고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있어요. 하여튼 즐겁게 기다리고 있어요. 아멘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 아까 내 여름이한테 그 아까 요동 찾는 자리 가는 거는 우리가 그리 항상 인생을 그 이 자리가 없으면 항상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까 상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 권질 안에 딱 포함이 되는데 요동치 않게 되고 혼란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. 그 감정을 했는데 영미는 또 영서 오빠는 얼마나 요동을 치길래 요동 찾는 자리. 영미한테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가 올 또 어떤 자매가 내보고 또 그 이야기 하길래 아 상도 올 말씀은 영미 들어오면 아 아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고 혼란이 끝나는 자리가 있다. 그 자리는 하나의 나라다. 아멘 하나의 나라 외에는 진동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혼란 자체다. 인생이 금방 간증을 하려고 부랍고 올 상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를 진짜 아 전혀 요동치 않고 혼란치 않고 진동치 않은 자리로 그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여름 집회에서 더 깊이 그 자리 안으로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야 목사님 간병 들어가가지고 뭐 알게 된 새로운 소식 같은 거 없나? 우리 같은 천민한테 좀 네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 네 뭐 그 그 이야기한테 엄마로 인해서 네가 구원 받았다고 엄마가 세복거지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을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감동이 이제 네 한테로 갔다고 이야기하시대 그 말 듣는데 야 참 하나님 마음은 그냥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분이 와야만이 또 되고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이 또 너한테로 갔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될게 그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참 그래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야 그리 뭐 상근영 하고 네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더라고 끝이 없고 그 가운데 모든 비밀이 다 있고 끝에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사람은 아비 마음이 아비 마음이 된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만유를 포함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모든 환란에서 혼란에서 자유쾌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리 야 상근영하고 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야 완전하대 그리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혼란 가운데 살 수 밖에 없고 인생이 진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구나 완전히 진동치 않는 자리 요동치 않는 자리 혼란에서 완전히 끝난 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아 맞구나 그분만이 우리를 혼란에서 건져낼 수 있거나 이렇게 알았죠 그게 오늘 네가 말씀한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 그 안에서는 완전한 세상에 어떠한 것도 구원이 되고 혼란도 그 안에서 다 끝이 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고 있구나 5분에 상근영이 5분에 뭐 일 있을 거다는데 이런 집회에서 야 참 기대됐는데 네 이야기 올 관정을 듣는데 야 5분에 여름 집회 때 뭔가 진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야 그래 다음에 간병 가거든 목사님 투폐물 그냥 오라 해라 어디 누구 목사네 그래 네가 지금 전해주는 말씀 들으니까 투폐물 와야 되겠구만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나타나나 다 기다리고 있는데 투폐물에서 나타나 목사님 또 투폐물 와야지 뭐 그렇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내려오느냐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게 문제지 지금 네가 이번 여름 집회 때 잘 보고 목사님 간병하러 가가 잘 캐줘라 그래 알았다 투폐물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 알았다 여기 나타나면 자동으로 여기 다 오게 돼있지 11시도 실많은 물가도 투폐물에 다 와야지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안 오고 되나 아멘 자기 살기 위해서도 와야지 영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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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ata Ohio 잘 caf 또 별 나라가 불이 저기 바꿀 또 여러 말 안 우 10 어 갑자기